거란 침입 결과 흥왕 초조해 흥왕 초조해 부인 등장 럭키 세븐 빙 럭키 세븐 현종 초조대장경 흥왕사 부인사 칠대실로 럭키 세븐 떡 떡먹음 떡 떡떡 먹는 도련님이 앞에 천명 떡떡 먹는 도련님이 앞에 천명 떡 떡종 도련 도련포 앞에 압록강까지 천리장성 축조 떡떡 먹는 도련님이 앞에 천명 현종이 흥왕 초조해 흥왕 초조해 초조대장경 어디서 보관? 흥왕사 그 다음 부인사 보관 누가 나타났죠? 부인 등장 그리고서 거란에게 뭐를 썼죠? 럭키 세븐 빙 빙 칠대실로 거란이 가니까 누가 나타났나요? 떡 먹는 뭐 먹는? 떡 먹는 누가? 도련님이 어디에? 앞에 몇 명이? 천명 떡 떡종 도련 도련포부터 앞 압록강에 무엇을? 천리장성을 쌓음 천명 천명 짤 Fresh 집 빙 빙 굿 삶 도련 박 악 부인 박